네, 이경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화섭입니다. 김영현 전도사가 2차 소장 됐어요.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손원영 교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손원영 교수는 예수보살 육바람일이라는 설교를 해서 무리를 일으킨 분이에요. 이분은 예수님은 육바람일을 실천한 보살이라고 했고 예수가 부처를 만난다면 형님이나 선생님이라 하겠다 라는 말을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육바람일을 실천한 보살이고 예수님이 만약에 부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부처님을 향해서 형님이나 선생님이라고 부처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한다. 라고 할 것이라고 손원영 교수가 현재 서울기독신학교 교수예요.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발언은 십자가 대속을 부인한 것이므로 이단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손원영 교수가 이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연경 전원사는 이렇게 소장을 통해서 저를 공격하는 내용인데 이런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손원영 교수가 이단이라는 취지로 여만섭이 음해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를 육바람일 보살이다. 그리고 예수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님께 선생님 혹은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단이 아니면 뭐가 이단입니까? 그런데 제가 손원영 교수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단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제가 손원영 교수를 음해하고 있다. 그러면 김연경 전원사는 결국에 손원영 교수랑 입장이 같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이어서 소장에서 김연경 전원사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만섭 원장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여서 타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 저는 100번 물어봐도 손원영 교수는 이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연경 전원사가 저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해서 다시는 손원영 교수가 이단이다라는 종류의 말을 여만섭이 하지 못하게 입을 틀어 막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만섭 원장이 손원영 교수에 대해서 논제사 벗어난 비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유치한 비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25번이죠. 25번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김연경 전원사가 소장에 기록을 했냐면 이런 겁니다. 손원영 교수가 예수가 부처를 만나면 형님이나 선생님이라 하겠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논평을 했냐면 왜 예수님이 부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부처에게 선생 혹은 스승이라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불교보다 하위 종교인가요? 라고 제가 논평을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부처님을 만났을 때 선생 혹은 스승이라고 말을 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부처에게 선생 혹은 스승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기독교가 불교보다 하위 종교인가요? 라는 지적이죠. 제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김연경 전우사는 여만서 원장이 손원영 교수에 대해서 논제에서 벗어난 비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유치한 비난을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비논리적이고 매우 유치한 발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연경 전우사가 이렇게 두둔하고 있는 손원영 교수랑 김연경 전우사랑 사실 내면이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가요? 자 여러분 그동안 김연경 전우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말 별 이유 아닌 거 가지고 배교자로 매도했습니까? 종교다원주의자 혹은 배교자로 매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막상 본인은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입니다. 뭐냐면 본인이 무슨 대단한 환란을 당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재판을 신청한 입장입니다. 재판을 당한 입장도 아니고 재판을 신청한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신청한 재판에서 조금 유리해 보겠다고 여만섭 원장이 손연영 교수에 대해서 건강한 비판을 한 거에 대해서 여만섭 원장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고 손연영 교수가 여만섭 원장한테 음해당할 뿐 아니라 비논리적이고 매우 유치한 비난까지 여만섭 원장한테 당했으니까 여만섭이라는 사람은 법적 제재를 가해서 사실은 이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판결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이런 김연경 전우사의 이중성이죠. 아니 본인은 맨날 주장하는 게 7년 대환란 때 믿음 버리지 말아야지만 구원받는다. 라는 건데 본인은 7년 대환란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본인이 재판을 신청한 고난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이거에서 조금 유리해 보자고 이렇게 손원영 교수를 적극 옹호하고 있는데 종교다원주의자의 대명사인 손원영 교수를 적극 옹호하는 김영현의 정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구하는 사람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하는 사람이 아닐 거라고 저는 분명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종교다원주의 영을 배격하는 게 있다면 손원영 교수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할 수가 없고 손원영 교수의 이단적 발언 종교다원주의가 명확한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목소리를 법으로 확 억제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재판인데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김영현 전호사의 실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공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보고 분별하시고 제발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없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바로 알아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업규로도 바꿀 수 없어 네이치 네이버 에버 바로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정체성 감사합니다.